우리 주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창원과 김해 등 9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지난해 9월 거창군 등 전국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치안과 교통, 재난, 맞춤 안전 분야에 대해 제공했으며 이번에 기능을 개선해 창원과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의령, 남해, 하동 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기존 4대 분야 서비스는 2015년까지 전시군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신규 4대 분야인 시설과 산업, 보건식품, 사고 안전 서비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될 계획입니다.